안녕하세요 따순알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따순알매님은 가로열고 시간 날때 실방 이렇게 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29살 되는 그런 사회초년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두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원래 다 이런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다 이런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지난해 28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운 좋게 나름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전공과는 전혀 다른 업종이었지만 코로나 시기에 좋은 기회를 얻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을 다녀본 후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공과 전혀 다른 업종인 만큼 저는 업무에 관한 기초가 전혀 없었고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도 적었던 저는 매일같이 혼나게 됩니다 매일 혼이 나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무엇보다 혼나면서 일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기초 지식도 너무 없고 적성도 너무 맞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회사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냥 계속 참고 다니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성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 복지나 급여만에서는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원래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걸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제가 그러면 준비한 답글을 읽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답글은 두 달만 더 다녀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라는 답글이 베스트 답글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라면 딱 1년만 해봅니다 길게도 안 하라고 해요 1년만 버티면 어디 쓸 때라도 있지 라는 답글이셨고요 우리 꽃사슴 섹스포님께서 사회초년생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답글은 직장생활은 멘탈 관리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답변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들어보세요 네 사표내세요 자 다음 끝이에요 근데 이분 아이디가 뭐냐면 판관포청천 재밌죠 판관포청천 님께서 네 사표내세요 자 다음 그 다음에 굉장히 정성스러운 답글이 있으셨어요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심한 성향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신지 본인의 실수에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자꾸 스스로 자존감 하락이면 자괴감 들고 점점 위축돼서 이직을 하더라도 영향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누구나 처음엔 다 힘들고 실수가 잦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다들 한 달 된 신입한테 절대 기대 안 합니다 너무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해보세요 몇 년 지나서 지금 생각하면 웃을 날이 올 겁니다 단 회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터세나 괜한 트집을 잡는다면 그것은 제외 거기서는 빨리 탈출하셔야 합니다 이런 답글이셨어요 자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공과 다른 일을 하면서 처음에 정말 힘들었고 회사에서 능력 미달로 권고 사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능력 미달이라는 객관적인 저의 실적 평가를 이야기했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닌 지 2년이 넘었고 이제는 업무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해서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이 회사가 다니다가 내가 자살하겠다까지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퇴사를 하시고 그러나 다른 직업을 찾는다고 해도 입사 초기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디나 동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퇴사하거나 자리가 이동되기 전에는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빠른 퇴사를 권유합니다 진정한 스트레스는 업무 미숙 스트레스이라기보다는 회사 조직안의 사람 관계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어머 다육달레맘님 제가 황송한데요 말씀이 어찌 저리 이쁘실까 감사합니다 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회사를 버틴다 만다 보다는 글쓰님이 이직했을 때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지 아님 원래 전공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전공 살리고 싶어서 뭐 같은 회사에서 2년간 이 악물고 버티다가 동정업계로 이직했고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좋은 회사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답글입니다 또 다른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글쓰님 근데 유명한 기업이면 1년만 딱 참고 다녀보세요 1년 후에도 뭐 같으면 때려 치우시고 아니면 다니고 우리나라는 아직 회사 간판이 인생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뼈 때리는 것 같지만 1년도 못 버틸 거면 취업하지 말고 트레이닝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호호다육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샤론님 안녕하세요 아 운전 중에 기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댓글 달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해해서 함께 할게요 우리 호호다육님 점이라 또 치시면 링크 올라가거든요 조심하실 때 스탑했을 때 점 만 치어 주세요 네 우리 김홍수 김병기 노래교실님께서도 점 치셨어요 내가 이 점을 친 이유가 지금 이 시간이 대부분 다른 분들은 또 일하시는 시간이시기도 하고 혹시 기팅하시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 점 만 치셔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점 만들어놨어요 또 다른 분 댓글 읽어드릴게요 전공 무관한 대기업 취직했었어요 진짜 아는 거 바닥이었고 사수한테 하나도 모른다 배울 수 있도록 천천히 요청했어요 모르는 건 진짜 다 적었고요 적을 수 없는 상황이면 핸드폰으로 장면 녹화했어요 3개월 동안 1시간 먼저 가서 배운 거 해보고 자료 연습하고 순서 있는 거 통째로 암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회사 지금 17년째 다녔고 지금은 퇴사해서 놀고 있어요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뻘쭘히 하지도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